뭔가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구를 더 많이 뽑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작업복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? 그리고 이 치민진은 아저씨가 혼자서 다 처먹었어 적당히 좀 하지 여기 이제 다 뺏었다 10만원 주면 여기 이제 재섬이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지금 심한데 적자가 심한 이유는 옷 때문인가? 옷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쌓이고 있지? 이렇게 ~~~~~ ~~~~~ ~~~~~ ~~ ~~ ~~ ~~ ~~ ~~ 군함에서 사용 가능 해적 모드 배가 전쟁 상태가 아니라 들어도 공격할 수 있다 지속시간 20분 오 이런 것도 있어? 모욕헌장 배에서 사용 활성화시 구매가격이 마이너스 5% 2천원 밖에 안하네 5%면 만원이면 500원 4만원 이상 물건 살 때 쓸모가 있겠네 아 여기구나 아줌마 날아가 아줌마 좋은 땅 좀 갖고 있지 바나나는 그게 없네 아줌마 이동 속도 5%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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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아가 아줌마 아줌마 그것은 아 이거 왜 사 제발 좀 이거 쏘시라고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안 부서졌어? 왜 안 부서졌어? 이건 또 뭐야 왜 해적전화 왜 갑자기 왔어 얘네들 갑자기 왜 왔어? 뒤통수를 들어왔어? 아 나 이러면 위험한데 그럼 너무 불리하잖아 이러면 너무 불리하잖아 아니 왜 갑자기 와가지고 뒤통수를 쳐 아니 다 부서는데 뒤통수를 쳐가지고 아 개짱나네 다 부서는데 왜 가진 시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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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융이라고? 차이가 안 좋을텐데? 왜냐면 이해적이랑 그 N이라는 해적이랑 차이가 안 좋은데 그대로 우리 해적이랑 친절... 저것봐라? 또 와가지고 치고 가네? 완전 얍삽함의 끝판왕인데? 얍삽이의 끝판왕인데? 도대체 얼마나 긴거야? 꼬마 안사 사거리 진짜 도대체 얼마나 긴거야? 저 해적때문에 망했네 극혐인데? 저 해적때문에 망했는데? 다 부순걸? 다 부셨는데 저 해적때문에 망했어 저 해적때문에 망치고 극혐인데? 철이 부족하다고? 폭탄도 부족하다고? 철을 두군데에서나 캐고 있는데도 부족하네? 철을 두군데에서나 캐고 있는데도 부족하네? 아... 아... 진짜 다 된 밥에 진짜.. 젤을 뿌리네 짱나네 흥 days 크리스마스 축하왕 철을 1개 한 개밖에 없어. 얘 어디 가고 있어? 얘 왜 갑자기 뜬금은 데로 가고 있지? 작업복 슈넥스 공급이 떨린다. 일단 맥주 슈넥스 작업복 더 옮겨 와 옮겨도 옮겨도 끝이 없네. 몇 개야? 나 improved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여덟 여덟 개 하나 있는데 또 부족해? 프로듀서 하나 둘 셋 넷 다 한 개 개 하나 있는데 또 부족해? 한 개 여덟 개 하나 있는데 또 부족해? 한 개 두 개 여덟 개 하나 있는데 부족해? 정신다 인사 일 안 남아? 어마어마하다. 밀이 대단하다 대단해. 뭐라고? 어? 도시지? 사도 늘리고 공장도 늘리고 프레도 늘리고 노동자가 부족하고 외가와가 부족하고 외가를 더 늘려야 되나? 집도 늘리고 은연대 관자들이 은연대 From the end 최종 테크냐고? 최종 테크에 반도 못 왔어요 반돈 뭐가 더 싸지? 시장 10개 500원 선술집 10개 500원 똑같네? 그럼 선술집 보시죠 이제 노동자 좀 괜찮아졌네 본섬도 좀 볼까? 본섬은 지금 공급량이 너무 딸려가서 힘들어하고 있고 재봉틀이 부족하고 재봉틀이 부족한 이유는 철이 부족해서 그렇고 철이 부족한데 여기서 철을 좀 공급해서 옮겨야겠다 серьез 사진 잘 안가르죠 좌석 5대1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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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개 10개 12개 14개 Working 15개 이러면 철 캐고 여기도 철 캐고 이러면 철을 이제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철을 또 가져가자 본국과 본섬이 이건 작은 배지 아니네? 범선이네? 그럼 이걸로 또 해지하고 지금 빵을 옮기고 있잖아 철도 좀 옮기자 철도 한 20개씩 옮기면 되겠다 아닌데 거꾸로인데?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옥걸이 대주고 공급량 생산량 좀 체크하고 생선 슈냅스 뭐가? 작업복 작업복을 좀 잘 보내고 있나 모르겠다 소세지 소세지도 아직도 공급량이 적고 흐달리는 것 같은데? 봐봐 작업복 소세지가 아직도 부족해 더 생산을 해야돼 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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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넷 다섯 그리고 소세지 도축장 소형 창고 짓고 소형 창고 소형 창고 소 짓고 아 소란다 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워주고 소세지 지워주고 이러면 이제 소세지는 공급량이 충분해질 것 같고 작업복이 아직도 안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음아음아 찌기만 그리고 홉을 여기로 지금 가고 맥주가 간당간당해 근데 여기서 더이상 맥주 생산시설을 못만들거든? 홉이 왜 안와? 뭐 그리고 얘는 왜 질병상태야 불안하게 왜 안 내려 왜 안 내려 미싱 오늘 세일이 컬러감사합니다 역시나 질병 걸렸네 그래도 아직 옮지는 않았어요 불안하더라니 요정도나 지금 막 부족하네 왜 그러지? 질병 때문에 그런가? 아 아 공급량 작업복이랑 소세지 공급량이 부족해서 소세지 공급량을 더 늘려야돼 여기서 지금 20개이잖아 30개로 늘려야돼 컴백 조사지 공급량 조사지 공급량 조사지 공급량 조사지 공급량 근데 20개가 안 돼도 그냥 개수 되는대로 보내나보다 지금 철도 20개인가 보내랬는데 안 보내고 자 잠깐만 질병 걸린 페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질병 걸릴 수 있잖아 여기 병원 있나? 아 자꾸 질병이 걸려 각산마다 병원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.. 아 창문이 40개 필요하네 응 배들이 질병을 막 옮기고 있어 여기 질병 옮으면 큰일이란다 비누가 부족하다고? 그렇네 여기는 비누 괜찮나? 부족하네 비누도 더 만들어야 되네 돼지가 안 남았더라 옆으로 이동이 안 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만들고 그리고 창고 옆에다가 똑같이 이거랑 이거 그, 나의 일정 아우, 이 유정씨 아우, 노동자 계속 부족해 시장이 좀 연해지네 시장을 더 지어줘야겠다 시장때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맞다! 철! 아씨 철 안내리고 간건가? 아씨 철 안내리고 가버렸구나 아 철이 아니라 창문 창문 어디있어? 에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창문 hoard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이 소리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줘 아니 도대체 또 어디가 질병인데 아 진짜 극혐이네 소세지 16개까지 만들어진다고? 더 만들어야 되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 와중에 비누 생산량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소세지도 생산량 더 올려야돼 어마어마하다 그 와중에 소세지는 더 만들어야 돼 여기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여기 무슨 소리야? 배 한 척 때문에 본국의 질병이 또 퍼졌다고? 아 나 진짜 그만 좀 퍼트려 너 언제 끝나니? 3분 50초? 아 진짜 그만 좀 퍼트려 아니야 너도 그냥 여기 여기 바다에 잠깐 떠 있어라 고치면 퍼트리고 고치면 퍼트리고 진짜 고만 좀 해 고만 좀 여기 왜 홉이 안가? 홉이 부족하잖아 작업복 패드 이제 그만 옮겨봐 너가 36개를 들고 다니니까 지금 홉이 부족해가지고 본섬으로 홉이 안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맥주가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맥주가 부족해가지고 적자가 일어난 거 아니야 아저씨 이것도 뺏겼네 아저씨 안전 칭찬이나 하고 가스파로브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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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가 쌓이고 있고 그러면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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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